가세나 3가 쉽습니다 그치그치 내가 잘못 시작해서 다크 소울 2가 아니라 3부터 다운 그레이드로 갔었어야 됐는데 어 뭐야 근데 3만원이야? 와 얘네 돈 되게 많이 준다 39,270원 나 어디로 왔지 일로 왔나? 아 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점프로 넘어가야 되는구만 기완의 뼈 인당 13,000원씩 준거야? 오케이 잘했어 하.. 힘들었다 됐고 아 이 게임을 선물 받은건데 그 형도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이씨 이딴걸 보네 어 뭐야 뭐야 나 이거 먹는중이었는데 갑자기 손이 튀어나와서 날 잡아갈거 같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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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언 그거 하시지 기분이 너무나 좋았지 periodic 그래서 강화를 합시다 안되지 아맞다 하나 부족했었다 pulls 맞어 그래가지고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자꾸로 이렇게 죽었나봐 나 이거 13,000원 무기강화에는 못쓰지 그러면은 레벨업 스태미나에다가 풀 보정할게요 간다 빅스태미나면 얼마나 나올까? 체력보다 높아지나? 아 근데 이거 진짜 안올라 아 무슨 2마금 투자했는데 요마금밖에 안되냐? 어? 4번 구를 수 있어 연속으로 4번 구른다 아하 1일차가 유튜브에 없네요 아 내가 썸네일 만들다가 오늘 잤어요 그래서 못올렸습니다 오늘 방송 끝내자마자 바로 잘거였어 아마 내일 낮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내용 사촌 계단위에 재단이 있는데 네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총 몇번 죽었는지 나아요 흐흐흐흐 그건 나중에 어 막보 잡고나서 보겠습니다 저 돌멩이 위에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어 저거는 그냥 그 이 게임 플레이한 사람 총압으로다가 몇명중인지 뜨는거 같던데요 엄청 많았어 숫자가 아무튼 어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 일단은 귀양자의 감옥 시공의 공간 시종의 공간 시공의 떨어진탑 내가 어디서 왔지? 시종의 공간 여깄다 여기야 여기도 보스가 하나 더있나요? 이게 맨마다 보스가 두개씩 있나봐 그런가봐 시공의 아냐 시민 Hurricane 그래 오 열쓰 우어어어어어 호잇 느낌 나 사실 알았어 난 겁나 좋았어 짜식아 니가 떨어져 니가 떨어져 어 발차기 어떻게 해요 발차기 니가 떨어져 흐흐흐흐흐 이거지 이게 발차기랑 비슷한거지 잠깐만 집어넣고 해보자 아닌데? 이 당시에는 발차기가 없나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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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훅 나중에 펀치로도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일로 보고 올라가볼까요? 왠지 여기가 길을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로 가면 템있을걸? 뭔소리야? 으으 뭔소리야 으으 이거 떨어져 죽으라고? 뭔소리야? 오 무슨소리나는데? 이 앞에 오른쪽이 효과적이다 이 앞에는 보물이 있어요 고마워요 불나비 큰 보물은 아닌거 같은데 자 개소리가 났어 바닥에 있는 우와 바닥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다 위로 와야지 열어두시고 오 오 오 오 두개 다 열리는구나 얘네가 터지는 자폭맨인가? 아닌데? 유복하는 해구 또 해구 어 얘는 왜 여기 갇혀있어 죽어 어 뭐야 이 조랭이터 몸에 가스 차있는 애가 그쵸 그쵸 몸이 빤짝빤짝 빛나는 놈이 그러시기 그구만 얜 안터지고 어 뭐야 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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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티티티티티 도망 도망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 낙통됩니다 마시고 이거 왠지 터질거 같애 뻥하고 터질거 시작! 아하 이거 열어보고 뭐지 이거? 다시 닫아 빨리 다시 열어봐 뭐야? 왠지 이거 뻥하고 터질거 같다고 비 coalition 괜히 쫄았구만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às llama 내가 맞았다 우그나 눌러 WHO seka Sono с 이 앞에 예상한 놈이 있다 c's 이거라서 안죽어? 오, 무서워 오우 동화가 맞네 그치 수박치 tell 어 뭔가 익숙한 지대다 아 어? 나 왜 돌아온거야? 음? 뭐지? 돌아왔네 네 호빵님 어서오세요 돌아왔잖아 그럼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본데 Penn Central 걔가 덤빌 것 같아 어? 그... 깔끔 어! 여기 아닐까? 여기였을 것 같은데 소울같은거 필요하면서도 얼마 안되진도 안하겠네 큰돈아니야 일로갈거야 어이 뭐야 또 너냐 또 쟤네 또 너구만 너도 나도 나도 아프다 살살 살짝 어우 통에 가로막혀서 이동을 못해서 맞을 뻔했어요 조심해 탁 피하고 탁 탁 나이스 오 나 이제 세번 때릴 수 있구나 어우 좋아 6,600원 빛나는 색 이석이다 대검을 이강할 수 있어요 아싸 아싸병 저놈 오늘 세번 잡았어요 망령으로 두번 나왔고 산놈일때 두번 잡았고 뭐지? 시체성경? 못봤어 으음 파로스의 돌 나 파로스의 돌이라는게 어디있었지? 파로스의 돌을 사용한다 자 입에다가 집어넣었다 어 우와 이거 완전 공포게임인데 여기도 꽤 오! 오 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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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구만 어 띠용띠용 오 다르레 종룩 오깨 오깨 비밀로토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어어아악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야 꼬맹아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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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잠옷가시 생겨가지고 여기 내가 때려와도 이상해진거니? 아 그렇구만 사연이 있는 친구같아요 나머지 동료들은 다 지금 죽어서 자빠져있잖아 얘만 살아남았네 그렇구만 이게 난쟁이네 깹당 오레이 mów 이 짤까랑 Position 어 도넛도 되게 짭주름하게 주네 오케이 앗 먹을꺼 어어어 아아잇 잘했어 잘 대해주세요 응응 잘 대해줄게 저 뒤에서 나오는 꾸녕이 있구요 음 잘 기억하고 있어 지금 맵을 지금 외우고 있어 아 음 위로 못 올라가나? 안돼 소울은 안 가져가시나요? 아 이거 얼마 안됐어요 푼또니어스 안떨어질거야 꼬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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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깨 왕콤 왕콤 너도 맞아 몰래 오 여기서 어 이 버스 필수 진행도 아니에요? 아 그래? 스토리랑 상관이 없는 보스를 지금 잡으러 가는거야? 잡자 어 잡자 가자 어 여기야? 안전지대 만세 비켜봐 아 문이 막혀있구나 크으 오호 오호 자 한번 용도 잡았는데 이것도 한번 잡아보죠 잼나잖아 에이 어어 어이 에뙸 깜짝 깜짝 놀랐어 영 여유 어 죽을 뻔했어 아 버스를 다 잡는거는 싫은데? 왔으니까 여기 잡읍시다 하다가 더러우면 때려치고 당겨 어? 아 이게 종이구나? 종 올리지 말라 했는데 아 그게 뭐냐 뭐죠? 소리가 막 들리는데 난 꼬맹이 잡은 게 있어 뭔가 저쪽에서 변하는 소리가 났어요 절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절로 근데 어떻게 가는거니? 이쪽인데? 이쪽에서 났는데? 저쪽이 어디냐? 여기 밑에 어떻게 내려가냐? 올라가는 길 있나? 잠긴 문이 열린 걸로 기억해요 아 어떤건지 모르겠다 어 상자도 있었네 오케이 어 이거 뭔가 이상해 아니네? 어 지난번에 해적선에 있었던 그 감정 그거랑 비슷한 쌍자였던 것 같았다 아아아아 나 바로 못쓴가 이거? 오 다구리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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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 이상이야? 이번에도 다구리냐? 미치겠네 미치겠네 아 타구리라니 이 스트레기들 두마리 두마리씩 나오나보네 으아잇 으아 으아 맞짱 떠이씨 일단 한놈 보내고 안돼 으하하하하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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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는 애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는거야? 하아 어 노오 겁나 뱅글뱅글 돌아야될 것 같은데요 어렵겠다 음 음 어 근데 빨리빨리 9000원 먹으러가야된다 만원 거짓 만원 거기 가는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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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f 어디더라 오케이 잡긴 잡을건데 거기 가는 길이 응원가님 감사합니다 응원가 저 영상 하도 봐가지고 저 노래 들으면은 닥소가 떠오르더이다 너희들 어딘지 까먹으세요 겁나 바바같아 까먹었어 이 녀석은 무엇이냐 비키지 못해 이 녀석아 엉덩이 맨매 한번 해주고 무슨 소리래요 깜짝이야 하터프로에서 사다리 타고 밑에 빵 가셨었음 안 맞죠? 그랬었어 그럼 이쪽이 아니란 말인가?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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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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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가 오라 난 어딜 가고 있는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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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여기 오른쪽에 바로 있는 요 요 요 요 요 요기 제대로 갑니다 인간 조각상도 쓰고 딱 앉았다 일어나고 베스트도 갈아끼고 내려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일로 왔어 여기서 4층인가 3층인가 거기 길이 멀구만 여기 없을까요? 여기도 새로운 맵인데 그런거 없나? 모닥불을 넘나? 너무 멀어 이거 누구야 누가 살아났었어 너냐 맙가 돼 이거 맙가 돼 이거 맙가 돼 이거 하야 아! 도시야! 앗 따가! 어 뭐야! 세 마리야! 진거 아니냐? 아! 개사기가! 헬 오브 더 헬 아! 와 뒤로가서 찌르는거 봐라! 건방진 놈들! 에! 제발 보셔 마시게 해줘! 뭐? 으악! 으악! 면발이요! 면발이요! 미친거 같애! 빅스타미나 밀런! 으악! 빅스타미나 밀런! 으악! 빅스타빈! 으으으으으! 좋지않아! 좋지않아! 으! 한 놈 잡았어 또 써 또 써 또 써 답은 휘우석이다 휘우석이요 저놈 잡아 이놈 잡아 아 불 불우는 되게 세구나 아야 제발 제발 아 제발 절로 잡아 어어 도망가는거 봐라 또 뭐야 얘한테 초점 포커스 오케이 여기서 죽으면 아까워서 못 죽는다 절대 안돼 을아악 으악 으앙 흐흐흠 누른나와 빠세어잉 컷 워케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종을 들키는 까고 일했쏘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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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몇이였니 아나 둘 둘, 셋, 넷 여덟마리? 여덟마리야? 이제 다굴로는 죽지 않는다 다굴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이 자식들이 물량으로 밀어붙여 죽였스 이제 랩업하러 가시죠 38,000원 이번에도 짭조름하네요 아 좋아 이거 타고 내려가면 되는건감 근데 스토리랑은 상관이 없는 버스였대 이거네 믿지 않는다 믿지 않아 이제 슬슬 조심해야돼 미미가 안나오냐 미미 사제반지 사제반지? 이것은 뭔가 주문력과 관련된 반지가 아닐까요 사제..반지 사제...반지 남쪽 사제...반..지 네에 마법 이래요 무시 Team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pie 모닥무닥불 오케이 여기서 열세워두면 이 다음 보스전에서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 이거죠? 으흐흐흐 도움 안 되는 보스전이 사실 어디 있겠니? 그치그치 이걸 위해서 사실 잡았으 왜 다들 일로 떨어졌을까? 뭐 좋은 거 있다고 왜 일로 떨어지지? 저 밑에 가질까? 하면서 어? 저 밑에 동굴 아니야? 어 사다리 사다리 조심해서 내려가라고 뭐야 이거? 아 일단 레벨업부터? 어우 깜짝이야 오우 아 유령 볼때마다 무서워 자 일단 집으로 가서 돈좀 씁시다 다이빙 명소구만 안가재 자살바위야 아하 하도 그럴듯하 해가지고 어 나도 갈뻔했네 뭐 갔으면은 38,000은 날아갔을 수도 있어 한 번은 되지 어? 안 돼? 와이 호키에 있어 큰 쇠기석 두 개 있었는데? 했나? 어허 희한하네 아저씨가 팔지 않을까요? 돼지 잡초 어제 잡았어 아까도 잡았고 잡아도 별거 아니더라 강화는 더이상 돼지가 않네요 갈석하네용 올일 없으면 썩 꺼지래 크으으으으으 좋아해 갈석 하지 아아아 큰 쇠기석이 아니라 빛나는 쇠기석을 얻었어요 큰 쇠기 석은 빛나는 쇠기석보다 좀 더 하위 아닐까 빛나는 게 제일 좋고 내가 뭐 이상하게 얻은 것 같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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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발 뭐 찍을까 우와 이제 생명력을 조금만 찍어볼까? 근력 오케이 체력 좀 올려서 무게 제한 필요 없어 아 근데 체력 올려가지고 그러네 옷을 좀 단단하게 입긴 해야 돼 한 대 맞으면 뭐 입이 훅 훅 따니까요 괜찮았어 나쁘지 않아 자 이동 생명력? 생명력? 찍으면 말이 안 늘어나 피하면 된다 공격력이 더 중요하지 빵 오 갑자기 아 볼 때마다 자 내려갑니다 뭐가 있는데 퇴펴퇴퇴퇴 뭐야 니네들 혼란다 본 줄 나 볼래? 오아 와우 아오 아ァ 어어 개쩌라 와ckså오아하는 태검 겁나 부지런히 휘둘러야되겠는데? 댕댕이 너무 강해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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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 자식들이 무는 개는 어떻게 해? 맨매를 마... 어 뭐야? 이게 뭐예요? 아! 이씨 건방진을... 야, 하나 까냐? 야, 만만해! 버리! 으아앗! 아! 이씨 건방진 놈이! 퐁! 이 죄많은 녀석! 죄많은 녀석! 죽어라! 어, 뭐야! 멍멍이 한 마리 되어있었어! 으아앗! 내 체력 왜 이러지? 올라갔다올게요! 올라갔다옵시다! 머머길 Il 한 번 더 잡기로 하면 돼! 자, 스피드 가 느낌! 아이템 안 먹어요! 음... 너무 많이 썼어, 이거! 멀리 노래이걸라면은 아 어? 여기가 끝인가? 더 이상 길이 없었나 이거? 아이템 먹으러 온 곳 아냐? 형님? 여러분들! 갓난다아! 아아야 따가 따가! 아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이 탱기고 난리! 어 어휴 두번이나 탱겼어 아 또 있냐? 아이씨 야 어? 마력의 80 환상 벽이 있다 아니거든? 없거든? 어? 부서질 것 같아 아니죠? 한 번에 안 부서지면 없는 거죠? 근데 여긴 뚫릴 것 같아 생겼는데 진짜? 무자연스러워 아닌 것 같아요 박소 진짜 저거 뭐냐? 낙는 것들 뭐지? 결국엔 여긴 아무것도 없네 그럼 또 앉아 대룡아 저거 두론님이 좋아할 만한 무기예요 내가 좋아할 만한 무기가 뭔데? 대룡아 대룡 어? 아 이것도 마력의 80 이것도 검이었었구나 곡검이라는데? 곡검? 곡검? 뭐야? 휜검인가? 대룡아 우와..힘 50 필요한데 네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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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 들면은 괜찮고만 우왁! 이게 뭐야 나 무슨 이빨인 줄 알았는데 겁나 크네이거 뭐야 오오오오오오 우와아아 우와아아 으허허허허허 이거로 간다 오오 잠깐만 좀 알아보고 공격 아 맘에 드는데? 정말 맘에 드는데? 아 peanuts 땡큐 크으으으aca водov 맘에든다 뭐 특수기술은 없어 특수기술? 특수기술 특수기술 뭔가 뭔가 막 뭔가 멋있는거 없나? 그냥 이거 밖에 없어 평타 좋아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 여기는 길이 아니었어 그렇기때문에 다른데로 가야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게 낫겠지 저 이제 어디가야됨? 모르겠어요 이제 달의 종루 여기에 보스 잡았고 망각의 감옥에 보스를 한명 더 잡아야되나? 귀향자의 감옥 어 귀향자의 감옥 여기를 지난번에 안갔어요 시종의 공간 여기 근처에 있는 보스를 잡았고 어 아 떨어진탑에 있는 보스를 잡았고 시종의 공간을 거시기해서 어 어 저기 달의 종루에서 지금 가구일 보스 잡았지 그럼 이제 남은 보스가 여기 한명 더 있을 것 같애 그 소쌍 어디로 가야돼용 아까 자폭 애들 많이 나오는 곳에 열 수 있는 길이 있음 어 그래? 또 있어? 그렇군 땡큐 올라갑니다 엥? 길이 끊겼어 아까 자폭병이 많이 나왔던 장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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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무기가 매우 이쁩니다 자아아아 진짜 많이 들어 데미지도 이제 그럴듯하면 완벽한데 근데 한 손으로는 절대 안돼 무조건 양손 어 열리네 어? 열업쇼? 어? 어? 나 여기 왔었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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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아 여기서 요렇게 왔구만 어 어? 아까 자폭병이 많이 나왔던 데가 여기서 어? 위에도 길이 있네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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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 대 때려오자 우악! 우악! 오케이 아 이거 강화만 딱 해주면은 뜨아악! 열아홉 번 죽을 텐데 오이씨 다 거기가 거기 갔네 이거 3명 나오는 보스전압 여긴 아니야 그럼? 잠깐만 여긴 어딘데 여기가 자폭병 나오는 애들 아니야? 그럼 다시 후진 이쪽 여기 맞아요? 아 복잡해 나 다 까먹었네 여기 길에 익숙해져 이쪽으로 가야되나? 아닌디? 아니요 어? 이쪽인가? 아니야 저 건너편으로 가서 위로 위로 들어가야되나? 사다리 일단은 여기부터 여기부터 굉장히 복잡하군요 굉장히 복잡하군요 아 망구 호박발루 여기 상당히 복잡하다 진짜 아 여기 문을 열으면 되는구나 아하 아닌데? 어? 녀석 문자 부숴버렸어 잘했지? 둘 다 맞다고? 몰라 일단 가본다 찾겠지 뭐 어? 뭐 가면 방구방구방구방구 이거 상태 이상이 뭡니까? 방구렌즈 나는거 방구방구 지옥으로 가버려 지옥으로 가버려 다 부숴버릴거야 오케이 석화? 아 돌멩이가 돼요? 행idity 허허헣 그렇쿵 짤랑짤랑 소리가 나서 자꾸 저기 wrecking hunters 잠재 이럴선 뭐지 으이이이이이이이 좋았어 속 시원하다 이제 올라가면 끝 오케이 이미 늦었어 이미 건드렸다 자식아 살짝 아팠다니 여기 아무리 생각해서 무사로 웃어봐야 되겠어 아무것도 없고 왜 있는데요 여긴 도대체 아이템 아까 있었나? 자 아이템 상당히 궁금하고 올라갑시다 이 녀석을 지옥으로 보내고 너도 지옥으로 보내지 못했고 키했다 와 여기 데미지 왜 이렇게 아파 녀석들 아 상호작용으로 열린다고? 잠깐만 어디가? 여기가? 뭐가 어느 문이 어느 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어? 어? 메시지쪽에 확인 버튼이 있었다고요? 없는데? 어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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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버튼이 전혀 뜨지 않았어 음 그렇군 그냥 A 버튼 누르면 되는거였는데? 그렇군요 네네네 녹색군 뭐야 또 열리나? 녹색군 그냥 풀이잖아 어 또 있어 오호 이거 뭐 이렇게 꽁냐 꽁냐 꽁쳐놨냐 와우 진짜 겁나 생뚱맞네요 이렇게 숨겨놨냐 오 여기 좋다 뭔가 너 또 있냐? 아하 아 이리와 내가 이제 피하기 마스터가 됐어요 맴맨한데 맞어 여기서 혼나볼래? 빵 죄송합니다 사실 내가 쳐맞은 이유는 스타미나를 채우기 위함이었다 흠 빠생 컷 아사 크으 따악 마주주고 어 빛나는 쇠기석 아 나 이거 말고 큰 쇠기석이 필요한데 빛나는 걸 쪼개가지고 큰 거 두 개로 못 만드나? 이게 될 법한데 훗 나이스 횃불 세 개 거의 잠 없어졌는데 그지 형? 아 에이 역시 플레이어가 강해지는 게임 흠 내려가도 되는 것인가 내려가도 되는 것인가 저 건너편은 뭐지? 복수만세 오호 흠 흠 흠 흠 흠 뒤치고 올까봐 한 듯 때렸다 위협이다 이거 흠 흠 흠 아 아 뭐야 야 미지 미지 흠 안 돼 무빙 무빙 무빙의 신 무빙의 신 무빙의 신 무빙 무빙 마스터 리피 무빙의 신 넘 무빙의 신 무빙의 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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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아 달리기 나이스 좋아 오케이 자식교 까부로 어 뭐야 무기를 피했다 빠앙 아하 씨욕으로 자식의 어 잘못 때렸다 양손 으흐흐흠 이명이 어디야 잘 잘 온거 같은데요 빤스런 성공 자 이 아래는 점프가 효과죠 구라치지마 저 오른쪽이 뭘까 이거 낚시가 틀림없어 개 있는 곳 근처에 에스트 조각이 있다고요 그거는 무죽하네 위험하니까 부숴놉시다 부기 갖다 때리면 터지겠지? 잠시만요 여기 근처에 뭐야 이거 보스전 냄새가 나 아 아 아닌데? 이곳은 어 이곳은 그거 아닌가? 어? 뭐야 이거 횃불이 아아 아아 어느 방인지 기억났어 기억났어 여기서 왼쪽이었나? 왼쪽 그래 여기 여기로 돌아왔네 아 여기가 여기구나 으음 내가 이 맵 맵촌에 왔을 때 여기부터 왔거든 근데 여기는 와본 적이 없네 여기 아 여기 지하일 것 같다 하면서 아 짜증나 하면서 이 맵 나중으로 미뤄야지 했는데 바로 야외였었네 여기 음 그러네 여기가 여기야 그럼 순서가 완벽하게 잘 못했네 오오옹 그렇구만 오오옹 개다식들 맞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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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어 아 아 아 어 어 폭탄 건드립니다 아아아 아 아 어 뭐야 얜 또 뭐야 잠깐만 넌 뭐예요 아 멍멍이들 어떻게 살아 어 나 소울 만 소울 넘었었어 아 아 빨리 가 아 한 번 안 되겠어 이거 느려 으으 대거 민낫 브레이트 쏘도 포가 났다 멍멍이 잡는 거엔 이거 말하는 게 없어 저게 계속 있어 주선생 지겹게 있네 진짜 어 아니 잠깐만 와아아아아이라고 어 나 다시 돌아갈래 잠 놈들 왜 화가 나는구만 뭐지 잠 업하니 개цию 도망 간 개털렸어 도망가아앙 한번 다시 앉았다 일어나서 복수를 꿈꾸자 역시 양손이 정답이야 오! 이거 내 무빙을 예측을 해? 빠! 오케이 쟤 진짜 빡친다 넌 또 뭐야 아니 왜 하필 거기서 튀어나오셔 가 왜 이 타이밍에 튀어나오셔 가지고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건빵쟁놈 그 와중에 어? 나 잠깐만! 만 미션에 아 푸돈이야? 어 필요없어 만육천 음 와아아아이 가만 오백원 흐흐흐흐흐흐흐흐 오백원 오백원 그런걸 하지마세요 constructive 야자식들 야자식들 오메 세상에 오 여기까지는 못올거야 됐다 또 나오나? 하.. 무빙게 치카르구나 우와아! 빨리 쏘는거야 도망! 달리기 선수 냅다 뛰음 뭐 뭐 여기까지 쫓아올거같아 으하하하하하하하 크크크크 와아아아오오 왜 다크소울에서 개가 끝판왕 개 개 개 개하는지 알겠어 개쌤는 정말 정말로다가 응? 뭐하는게냐 저거 일단 다 죽여놓고 에스트 조각을 찾던지 해야될거같은데요 여기도 보통이.. 아니구만 이 자식아 일로 바로 내려가볼까? 그래 여긴 무엇일까 이거..이거 아니야? 인간 조각사 그리 소울 아야 뾱뾱뾱뾱뾱 뾱뾱뾱뾱뾱 내 체력이..어어 화살만 맞고 아야 뾱뾱뾱뾱뾱 하하 이걸 부숴버렸네 내려오지 못해 내려와라 아 활쟁이 진짜 빨리 먹어 활쟁이 어디서 쏘는거야 여기야? 아 여기였구만 여기였구만 두 smiled 뾱뾱뾱뾱 ok 지금 헬증을 흐엓 으엓 어어 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악 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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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리 이 부조리야 뭐냐 리얼 개부조리 잠깐만 있어봐 씁시다 나에게도 활이 있긴 있는데 무기 갈아끼는게 너무 힘들어 너부터 죽이겠어 아 나부터 죽이겠어 나부터 죽일거야 아악 뭐야 이게 무서워 죽이 날리냐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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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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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다른길 마 마이 마 마이 마 마이 에스 자 무빙 어 어 야 활은 진짜 나부터 죽아 이씨 어 앗 나이스 개판단전이 더 할만한데? 저기도 있었군 오케이 가만히 두지 않아 네 죽여놀이라 저면서 한다 방금 문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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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 싹 잡고 크으 얘랑 또 한명 더있지 nothing 氏 애 예예예예 прекрас statistic 인형 인형 연예예예 아야 시 로봇 아 sev 자 이제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다 잡았고 여긴가? 아 진짜 여기 아아 여기 저 걔는 또 뭐야 아 어 너냐? 너야? 너야? 아 아 큰 쇠기석도 나왔다 큰 쇠기석은 근데 두 개 필요하고요 음 하나 더 필요해 하나 더 여기서 하나만 더 아이 좋아 드디어 먹었고 이제 에스트는 네 개가 되겠네 아이 좋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이걸 딱 열면은 문을 열수가 있고 내가 먹먹이가 아주 미워졌어 이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화딱지가 나 개만 봤다면 이제 오 이 문도 열리네 다구였겠어요 으어어어 오오 모임 사람이야? 오 깜짝이야 나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 이 아저씨 진짜 깜짝 놀랬잖아 지를 뻔 했잖아요 오 큰 쇠기 큰 쇠기 어 뭐야 이거 저게 뭐야 아 저기 뭐야 공격을 당했어 이 중 하나는 트랩이 있나 옆에 화톱불이 있다고요? 잠깐만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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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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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 오오하하여기여기여기 아여기나,여기여게요 땡큐.오케 나이 q 하자다갑시다 오 나이스 뭐야 얘 아저씨 안 돼 내 상자 뭐야 다 선물이잖아 쇠기석 5개 선물공간인가봐 횃불에 불을 붙여서 횃불이 어딨지? 아 대장장이가 일을 시켜주려면 아 얘가 일을 지금 안하고 있는 대장장이구나 횃불에 불을 붙일 아 아 요거 요거 불을 어떻게 붙이더라 맨손으로 이렇게 맑으면 됐었나? 아 맞아 화톱불 화톱불에다가 말을 걸어서 어 불을 어 Y전환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인다 아 액바 컨트롤러로 하고 있는 PC 에서 하고 있는 그거 뭐야 아하 오 신기해 이걸 집어넣고 진짜 횃불은 진짜 가끔 나오는거 나 이 게임에서 지금 두번 썼어 횃불 그러면 오 일을 일을 하는게 이제 희미한 불씨를 넘깁니까? 네 오 오 오늘 대장장이가 어 마을에 있는 대장장이보다 훨씬 더 괜찮은 아저씨인가 아 무기 변질 강화 가 추가로 있네 그리고 수리도 있고 아이템도 겁나 비싼걸 팔고 계시네요 그레이트 엑스 와 비싸 내가 아까 죽지 만에 아 unfortunately 다 샀을텐데 그레이트 엑스 가지고 싶네 마을 대장장인은 구림 그렇구먼 패링이잖 지금 저거저거저거 아 다니ient 무기 바꿀 생각없다 여기에 이 무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어 이거 여기서 파네? 오호 큰 쇠기석 파편을 무한대로 파나봐 2500원에 무한대로 파나봐 아 나 죽지만 않았으면 강화를 짝짝 짱짱하게 했을텐데 아 너무 아깝다 큰 쇠기석 뭐야 왠지 모르겠는데 좀 있네 무한으로 파네요 두개만 더 사면 완벽했는데 내가 아까 날려먹어서 변질은 나중에 건드리기로 합니다 아싸 적금을 깨시죠 아이 똑똑맨 아이 멍멍이 멍멍이 문 못닿나 이거? 굳이 나가지만 문 못닿나 이제? 그래 적금이 있었어 나에겐 총 얼마가 있었지? 열심히 살았구나 파톱불에 넣으면 에스트 회복량이 늘어난다 이거 뭐죠? 에스트 회복량 늘어나? 나이스 오우 오케이 400원 오케이 1200원 오케이 3200원 오우 오우 10000원 아이좋아 오우예 5000원 나머지는 다 보스 소울이야 보스 소울은 하나당 만원씩 할텐데 아아아아 네 어서오세요 보스 소울은 나중에 무기로 바꿔먹을 수 있었잖아 그치 저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저건 좀 애키자 2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강화한다 얼마 필요한지를 다 봐야되겠어 2개만 사면되네 나중에 쓸구석이 다 있겠죠 그러면 애키게 2개 사하고 강화 그 다음은 쇠기석의 덩어리가 빛나는 쇠기석은 안쓰이냐? 빛나는 쇠기석일줄 알았는데 이 다음은 아 이거 괜히 괜히 아 돈 아 저거 돈 아 씨 마을 갔다 와야될거 같은데 어 뭐야 오 마을 갔다 와야될거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불에 태운다 어어 메듀라의 끝에 화톱불에 나오면 된다 아 메듀라에 가서 끝에 화톱불? 여기다 넣으면 안되나? 어 안되는거 같아요 빛나는 쇠기석이 희귀템을 강화해줘 일반템은 일반 쇠기석 아아 아아 이거 기기템이 아니야? 이 대검은 어째서지 아쉽네요 일단 메듀라로 가서 랩업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보스 무기랑 그렇구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만 아 오케이 뼈가루 태우는거 맞아요 그래? 에스트병의 힘이 상승했다 오케이 불에 태운다 인간조각상을 오늘 아 다른 사람이 침입을 못하게 해? 하하하하 그래? 내가 먹기 바빠가지고 안됐나 저거 랩업 랩업합시다 랩업 안녕 좋아 PK방지 5800원 아우 이제 랩업이 몇번 안되네 진짜 나 레벨 진짜 높아졌다 레벨 정확하게 다 몇이요? 상태 66이야 66이면은 진짜 많이 올린거 아닌가 이 정도는 정말 대단히 강해졌어 조각을 건네주세요 무슨 조각 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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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아아아아아 맞아맞아맞아 이것도 했었어야 됐어 진짜 할거 되게 많아 오케이 그럼 4병 더 없나? 혹시 몰라 없네 이러면은 에스트가 플러스 1에다가 4병 오케이 두려울게 없구만 갑시다 그레이트소드 이제 쌍으로 쓸 수 있겠다 양손으로? 설마 에이 이건 아니지 한번 양손으로 들어보고 싶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움직이기는 움직여 어 뭐야 움직이는 움직이는데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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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이따구로 할거면은 딱 맞추고 싶다 그레이트소드 두개 그레이트소드 두개 무게는 일단 요렇게 딱 맞았고 아 손에 아무것도 안껴가지고 너무 데미지가 아프게 박히는 느낌인데 말이야 갑시다 이제 이동 어디로 가야되냐 저 상태에서 강 무기가 요구하는 스탯에 1.5배를 찍으면은 왼손 약공 강공 모션이 동시에 공격하는 모션으로 바꿉니다 무기가 요구하는 스탯에 열.. 1.5배를 찍으면 잠깐만 무기가 요구하는 스탯은 몇이죠? 28 28인데 나는 지금 공격력이 몇이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모르겠고 40 훨씬 더 찍어야 되는데 어 훨씬 더 찍어야 돼 동시에 공격한다고 대검 두개 쌍으로 쏘면 모션이 바뀌고 대검이 근데 없어요 아 자아 어디로 가야되니 어디로 가야되지 잘 까먹네 진짜 귀향자의 감옥 맥더프의 작업장 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무슨 화톱불이 4개나 돼 굉장히 많다 잠깐만 따뜻하게 어집 잘게 먹어야 되는데